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 활동 중 얼굴에 검댕이 묻은 장면이 대중에 노출된 것을 둘러싸고 정치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서 왜 옷은 멀쩡한데 얼굴에만 검댕이가 묻었을까라며 한 위원장이 연탄 배달 봉사를 정치적 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봉사 활동 현장을 조금이라도 찾아봤더라면 거짓 가득한 일방적 비난을 버젓이 SNS에 올리진 못했을 거라며 연탄 봉사를 왜곡하고 조롱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